이기 누구에요? 이기 누구에요? 어! 여기다! 아이고! 아이고! 잘잤어, 루핀아? 잘잤어요? 잘잤어요? 루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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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소리지? 누가 봤지? 누가? 루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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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꺄을 잘게 파슬리 파슬리 이거는 휘낭시에 만들고 남은 노른자인데 이걸로 지단 만들려고요. 그리고 이걸로 지단을 넣어주세요. 페르르 안 돼! 안 돼! 헬로! 맛있어! 이 녀석들이 너무 흥부 상태다, 쟤 지저분 고기 고기 소시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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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십쇼 굿굿 음 맛있어 그렇습니다 고구마라고? 감자 같은 느낌인데? 고구마야 맛있게 오우 오우 맛있다 오우 아주 맛있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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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드디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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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요 롬이한테 많아. 롬이한테 많아. 버터는 롬이가 맘에 주네. 아이고 아이고. 롬이한테 많아. 큰 애가 롬이 있어. 작은 애가 줄리. 그땐 뭐 피니가 더 별로였던 거잖아. 그쵸. 요즘은 버터가 더 별로해? 귀여워. 아니야. 아니야. 가자. 버터. 가자. 버터 아닌데. 어? 아니야. 친구들. 어이구 어이구. 버터. 신났어. 어? 너 너무 가격하다. 응. 빙나 먹고 싶어 뭐 피니도? 롬이도 왔어. 롬이. 자. 버터. 두유는 가버렸네. 자. 두유는 가버렸네. 자. 두유. 아이고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버터 이리와. 버터. 네. 공장들이 예상. 외국인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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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였다를 정체에게. 롤이도.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누구 찾으세요? 내게 바로 공유니까 어 여보세요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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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랑 머피니가 좋아하는 츄르 주려고요 이거 좋아하지? 자 기다려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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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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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오잉? 오잉? 오잉 교육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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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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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안가도 안녕 왔다 가자! 왔다 가자! 왔다 가자! 왔다 가자! 안녕 안녕 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기 또 뭐 바라는 게 있냐? 응? 아니야? 체크하기 딱 있어. 나 밥 좀 먹자. 안녕. 원래 스파이시 포크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거기가 4시 반까지 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쇼케이스에 남아있던 게 몇 개 없어서 이거를 사왔습니다. 대체 신청해 온 départ. 맛있을 수 있었어요. 동물원의 긴거人 많고 내 갈비를 할 수 있어. 주님께 힘의 물이 더 많아. 그래서 네, 안 돼서. 제가 오랜만에 옷을 하나 샀습니다. 이거는 맨투맨인데 이거 타입 서비스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 핑크 스티치 들어가 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. 이거 되게 크롭한 디자인이라서 되게 귀여운데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거는 프리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모자예요. 제가 모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? 29cm 쿠폰을 이용해서 맨투맨과 모자를 샀는데 되게 귀엽죠? 여기에 이렇게 로고가 있고 되게 깜찍한 디자인이고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. 이거는 터치웨더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. 제가 아무래도 캐주얼에 입을 일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제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밝은 가멜 색상이고 스웨이드이긴 한데 방수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같이 이걸 잘 못 치는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조그만 핸드폰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거는 생필폰 생필폰이에요. 이 니트리 장갑 제 첫번째 브이로그에도 나와있거든요. 좋았던 게 여기 X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. 제가 키는 조금 큰 편인데 내 손이 너무 작고 좀 손에 살이 없는 편이라서 장갑이 좀 크면은 불편하더라고요. 사용할 때 그래서 손에 딱 밀착돼요. 그래서 좋았고 X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있어요. 모자는 이런 느낌 모자가 많이 깊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얕지도 않아서 귀 위에 살짝 뜨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귀여워요. 그리고 가방 가방, 귀여워. 가방이랑 같이 읎아 우리 우리 어... 그럼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간 간 간식 버터 간식 우리 그러면 간식 먹으러 갈까? 봐둬! 그러면... 시! 봐둬! 간식! 간식 먹으러 갈까? 간식 먹으러 가자! 가자 가자! 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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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! 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. 이거 엄마 꺼. 오늘 이따가 친구가 올 거거든요. 같이 밥 먹고 디저트 먹으려고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초코 케이크 만들어 보려고요. 이제 초콜릿을 전자렌지에 묶여 볼게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우러 가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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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핀아,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? 세상에. 왜 이렇게 많이 컸어? 보타야. 보타는 그대로 나요. 보핀아. 보고 가고. 가자. 가자. 보타, 보러 가자. 가자. 오이고. 보타. 보타 설거예요. 이모 알겠어? 이모 왔잖아. 이리 와 가자. 이모 소시고. 나한테 적어줘. wonderful 광고 이덕구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center-쪽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서stre이기 바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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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